이번 영상에서는 INTO의 다양한 원어민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을 보시면요. 강형과 약형을 볼 수 있습니다. 강형은요. INTO 라고 합니다. IN 해주시고 여기 TO를 길게 발음하는 U 이렇게 돼요. 그래서 INTO 그리고 약형은요. 뒤에 TO 되시네요. 이렇게 U 하고 끝나는 약한 발음으로요. TO 하셔서 INTO 하지만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면요. 이렇게나 다양한 발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사전 강형이었죠. INTO 그리고 TO를 짧게 하는 INTO 라고 하고요. INTO 할 때도 TO를 또 약하게 발음하는 약간 TO하고 DO 사이 정도 발음처럼 더 나기도 해요. 그리고 더 약하게 INTO T를 약하게 해서 DO 정도 하잖아요. 이걸 더 약하게 합니다. 거의 안 나는 것처럼요. 그러면 앞에 오는 IN 할 때 이 은 소리가 있죠. 이 소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INTO 하는 것처럼 더 들려요. 그리고 약형이 있었죠. INTO 라는 발음이 있고요. 이렇게 발음을요.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서 다 다른 발음들이 나옵니다. 이 발음의 비밀은요. 공기의 세기를 점점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. 강형을 보시면 여기 TO 할 때에요. 혀끝 위치 윗니 안쪽 잇몸이 안 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치경 위치 혀끝으로 공기를 막았다가 TO 하면서 TO가 되는 거죠. 이 강하게 터뜨리는 것을 점점 약하게 하는 거예요. INTO 세게 터뜨렸죠. 그 다음에 이제 짧게 INTO 그리고 좀 더 약하게 INTO 그리고 CH 하고 터뜨려지지 않습니다. 살짝 공기 나오듯이요. INTO 그리고 더 약하게 INTO 그리고 ENTO 이렇게 약형 발음이죠. 이렇게 원어민 발음은요. 알아야 들리는 겁니다. 무작정 듣고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요. 아시면 지름길로 가실 수 있는 거죠. 네 그러면 문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계적으로 발음 하나씩 해볼게요. 너 정말 그녀에게 빠져 있구나 라는 문장입니다. 천천히 INTO 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. YOU'RE REALLY INTO HER 네 다음은 짧게 합니다. INTO YOU'RE REALLY INTO HER 네 다음은 하열시키지 않고요. 약하게 INTO 합니다. YOU'RE REALLY INTO HER 네 다음 마지막은요. 아예 소리는 나오지 않게 공기만 나오도록 하셔서요. YOU'RE REALLY INTO HER 마지막은 INTO 합니다. YOU'RE REALLY INTO HER 네 두번째 문장은요. 그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 입니다. HE JUMPED INTO THE WATER 같이 해볼게요. HE JUMPED INTO THE WATER 네 짧게 합니다. HE JUMPED INTO THE WATER 다음 HE JUMPED INTO THE WATER HE JUMPED INTO THE WATER 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.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깐요. 이 다양한 발음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 입니다. 연습하시구요. 댓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 아시스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 HA A GREAT DAY.